이 게임이요 1996년에 나온 게임이예요 네 채용태님 안녕하세요 이 게임 저도요 나온게 이게 맘에로 얼마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공식적으로는 네 이승준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맘에버전 0.226버전이 나오면서 그때 덤프가 됐던 게임입니다 아 이게 이제 국산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국산 게임들은 어지간하면 다 리뷰를 했잖아요 대전교투 이 게임도 나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마스터즈프리 오락실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1996년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요 제가 얼마전에 리뷰했던 그 유니코전자에서 드래곤마스터라고 리뷰했거든요 제가 게임을 그 회사에서 만든거에요 그 드래곤마스터는 1994년에 만든 게임이고요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유니코전자하고 한국의 또 다른 게임회사 게임테크라는 회사랑 같이 합작으로 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니코전자에서 그 마스터즈퓨리를 만든 기판이 그 마스터즈파이터를 만든 기판이랑 같은 기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아마 그때 그 리뷰를 보셨다면은 비슷한 게임이라고 아실거에요 느낌이 비슷할거에요 지금 이 상대편 지금 데모 화면 보면은 벌써 이 두명이 아랑전설만 해도 알구요 용호의 것만 해도 아는 캐릭터들입니다 정말 닮았죠 지금 이 게임은요 플스1으로도 이식이 됐습니다 플스1으로도 이식이 됐는데 그 일본의 AV 회사에서 이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플스1으로 이식된거는 완전히 플스1의 쿠소게임이잖아요 쿠소게임 얘기하면요 이 게임이 빠지지가 않더라구요 긴가판이죠 이게 이식이 되면서 지금 여기서는 강풍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인공 태권도복 입은 긴가판이잖아요 누가봐도 장풍이 두가지에요 태권도 복을 입으면 한국의 태극 모양이 나가는 장풍하고요 일반 장풍하고 이거는 앞으로 장풍하면 이게 나가구요 뒤로 장풍하면은 요 큰 왕장풍이 나갑니다 단추는요 작은손 지더라도 그냥 말씀드릴께요 작은손 큰손 작은발 강발입니다 근데 작은발 강발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우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이제 플스1으로 이식이 되면서요 움직이는 기능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지금 이걸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패드는 또 이쪽으로 하잖아요 요렇게 돌리면서 근데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게임입니다 요렇게 해야되는데 저는 요게 익숙해져서 키보드하고 패드하고는 또 방향이 반대인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봤죠? 아랑전설에 아이고 아이고 발차기도 똑같구요 모션이 압디압디압 하면서 요렇게 때리는데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연속기 없습니다 연속기는 없는데 또 공중에 떠있는 시간에 때리면요 또 맞아요 이게 버그성 같아요 의도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줌인 줌아웃도 없으면서 공중에 올라간 캐릭터들을 카메라가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캐릭터가 또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굉장히 어렵구요 그리고 점프 채공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어... 그... 스트릿파이터 도스용 그... 이직 잘못된거 달심처럼 이라고 얘기하는게 날려나요? 굉장히 채공시간이 길어서 이거는 앞뒤로 날라다녀요 네! 포부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뭐... 얼렁뚱땅 이기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 세일러문 하셨어요? 하하하 이게 한글 그전에 이 게임은 이제 드래곤마스터는 한글로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한글 버전으로 바꾼건데도 영어로 나오네요 이 게임은 아예 영어로 만들었나봐요 드디어 알겠습니다 여기가 63빌딩이겠죠?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제가 원래 플스원으로 이식된 게임을 리뷰하려고 하다가 도대체 플스원으로 뭐를 이식했길래 이 쓰레기 게임이 나오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게임이 눈에 겨우... 겨우 찾았어요 겨우 이 게임이 맘에 0.226버전에서 부터 작동이 되는데요 0.226버전에서는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0.227버전 맘에 그때 제대로 됩니다 아 이게 모션이요 뭔가 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요 타격감이 있다고 해야지 타격감은 100으로 따지면 타격감은 3,4정도 3... 4는 너무 후한것 같아요 보너스게임이 있네요 보너스게임도 있습니다 이 보너스게임을 제가 아까 해봤거든요 아... 이 보너스게임은 드래곤마스터의 보너스게임이랑 똑같아요 드래곤마스터도 이 거울 유리깨기가 있거든요 한 번은 유리깨고 한 번은 석판 깨고 그랬었는데 드래곤마스터가 보너스게임이 세 번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마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보너스게임이 세 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 나오면 재미없어요 똑같은 방식의 보너스게임이었거든요 시간 끌기용 구색 맞추기용 보너스게임이죠 아... 이게 이제 일본판 풀손으로 이식된걸 보면요 지금 강풍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강풍으로 되어있는데 풀손으로 이식된거는 사카모토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본 캐릭터로 나옵니다 일본에 있는 태권도 쓰는 캐릭터요 아이고 아이고 미스터비기 미스터비기라네 미스터비기라니 미스터비기는 아니죠 아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맨날 채팅 뭐 참가해서 친한거 아니야 그렇게 아시겠는데 이 제가 라이브 한지 얼마 안됐어요 채팅으로 친해진게 아닙니다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가 익어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아이디가 익어서 인사를 하는거죠 따로 친분이 있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때까지는 그래도 애국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열심히들 선생님도 애국심 강조하고 그리고 뭐 학교옥길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는게 그 학교 학교길에 다섯시가 되면은 이제 국기를 내리나 그러면은 국기 이제 가슴에다가 손대고서 국기를 향해 격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다섯시 아침 다 오후 다섯시였던거 같아요 학교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했었던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아우 겨우 이겼네요 아이고 어렵게 이겼습니다 아 다 아시네요 다섯시 맞고 나이가 살 때 중반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가끔가다 그 뭐지 그 댐을 보면은 그 우리가 그 평화의 댐 한다고 돈을 거뒀잖아요 돈 거둔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저장할게요 평화의 댐 만든다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얘도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인데 그게 너무 이때 200원 냈어요 제가 저는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200원이면 게임이 얼마야 집에서 엄마가 학교에서 그거 하라는데 그러니까 200원이나 주신거에요 100원만 내도 되는데 그래서 아니 200원씩 가져오라고 했었나 그 금액이 정해져 있었나 그래서 200원 냈던게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더라구요 저는 아니 쫀디기를 하나 사먹고 오락실에서 보글보글 한판 하지 어우 얘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저기 이 배경을 보니까 그 자지 자지 그쵸 밑에 바지 색깔하구요 우통 벗은거하고 피부 색깔 여기도 아프리카 캔 할레나 혹시 그 우리 나이 또래니까 그 7080 그 아시나요 그 노래방 비슷한 가요주점 그 제가 이제 회식할때 가끔 가거든요 따라서 그럼 거기서는 카프리가 팔더라구요 네 비쌉니다 카프리 테라도 마시는데요 테라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 누가 마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구분 안하고 마셔요 맥주는 카수를 주로 마시는데 테라가 마신다고 하면 어 그래 그럼 먹자 같이 먹는 편이에요 아유 윈천이 아유 너무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그렇게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지금 시대에 맞는 맥주인데요 코로나 삼국전기 알죠 삼국전기가 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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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래곤 그거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키력도 비슷하고 제가 잘 못하는 게임입니다 또 이제는 이길 수 있겠어 하하하하 얘가 그 최강 캐릭터 좌지를 아마 좀 모션을 벗겼기 때문에 최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스레인지 부팅기로 튕기다 걸려서 세상 아 그쵸 괜찮았나요 부모님 부르지 않았나요 꽃무늬님 자 얘는 또 뭐지 누구를 담았다고 할까요 아 사무라이 쇼타운의 아 그쵸 유큐 맞아요 유큐 아 주베이 주베이 아 주베이 생각났습니다 하하하하 가드 데미지 보셨나요 엄청나요 하하하하 지금 가드만은 4번 막았는데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기면 무조건 저장을 해놔겠어요 네 국산 게임입니다 이게 무려 1996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아 고독하미지카님 안녕하세요 네 하늘님 안녕하세요 김건우님 안녕하세요 어 또 보너스 보너스 두 번째 보너스네요 또 이번엔 뭐야 이게 아 배경을 제가 깨는건줄 알았네요 하하하하 쟤 왜 헷갈리게 하하하하 공중에 같이 떠있어 어지럽네요 자 이번에는 용 그림이 있는 무슨 그림일까요 군번줄 같이 생겼네요 하하하하 저 군번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빨간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가요 여기도 어디야 여긴 기스 그 용어에건 기스 스테이지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보스도 아 보스라니 캐릭터도 기스가 느낌이 나구요 복장이 원래 이게 기판이 그 유니코 전자 기판입니다 유니코 전자에서 드래곤마스터를 만들었죠 94년에 제가 게임 리뷰했어요 그거랑 그래픽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근데 2년이나 지났는데 기판을 같은 거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2년이나 지나면요 기판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픽도 향상이 되잖아요 어우 얘 왜이래 맞아서 넘어져야지 되는데 안 넘어져요 맞아도 머리는 과일인가요? 아니 장풍 포즈라고 해도 적당히는 좀 맞아놓은 줘야지 이게 뭐가 우선권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장풍 한번 더 맞아라 그렇지 이렇게 이기는 게 낫습니다 저장포인트 미스요? 뭐 피했으면 됩니다 이겼죠 뭐 난이도 이게 지금 이지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여덟 반째네요 사키? 여자죠 여자 저 남자인 줄 알았네요 방금 전 이미지로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삼각대기가 있네요 여자라고 또 출리의 그 삼각대기 기술이 있습니다 장풍도 있고 지금까지 장풍 안 나오는 캐릭터가 없었어요 모든 캐릭터가 다 장풍 있네요 아우 이게 기술이 입력이 잘 나가는 듯 안 나가는 듯 합니다 이게 왕중왕보단 물론 잘 나가요 국산 국산 격투 게임 왕중왕보다는 잘 나가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100%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한 75% 80% 주기에도 기술 입력이 잘 나간다 그 느낌이 좀 어렵습니다 어 뭐야 더블 케어인가 이번에 아 이겼네 자 고우키의 승리포즈죠 흐흐흐흐 이게 이 게임이 만약에 진짜 오락시에서 봤다면은 난이도 하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 이게 아마 이제 중간 보스일 거 같아요 두 명 남았으니까 아니면 다 이기고 따로 나오려나 저도 보스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읽은 거로는 보스가 두 명이 있거든요 어 잠깐 얘가 아 어디서 어디서 누구지 그 인조인간 느낌도 나구요 인조인간 18호 아 중간 보스 이름이요 미스터 데스하고 사카토가 있거든요 최종 보스가 그러니까 얘는 미스터 데스가 아까 이름이 뭐였나 얘 못 봤네 미스터 데스가 나오면은 최종 보스인거죠 아우 이겼네요 요렇게 억지로 이겨야죠 이게 평타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진짜 가드 데미지도 한 세 번만 맞으면은 어지간한 주먹 한 대 맞은 거랑 비슷하구요 또 보너스 게임 제가 그랬죠 이거 보너스 게임 세 번 있을 거라고 왜냐면 마이스터즈 파이터즈가 세 번 있었으니까 아 이건 또 우려먹기네요 첫판에 있던 보너스 게임이랑 똑같네 파이터즈 드래곤 마스터는 그래도 이 보너스 게임 세 번 다 나오는게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유리 그대로 갖다 썼네요 얘네들 게임을 정말 성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고싶지 않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도 아 지금 이게 다 일반 캐릭터 개수에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 이름 있잖아요 화면에 다 일반 캐릭터고 지금 마지막 나왔네요 딱 봐도 아 하하 하하 어 뭐야 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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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몇 명의 캐릭터를 합쳐놓은 그런 기술이죠 파워 웨이브도 쓰네요 그 뒤에 비행기도 있잖아요 이거 가입 스테이지 하하하 하하 무조건 군인 군인 가입 스타이지 비행기는 국룰인가 봅니다 하하 하하 아이고 자 승리 포즈도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그 용호의 건 그 승리 포즈 잖아요 그 군인 아저씨의 기술 자 끝났다 아 이제 중간 모습 다음은 중간 모습입니다 월유겐 없어요 저도 월유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도은 겸 등이니 월유겐이 없습니다 난이도요 이 승리했을 때 또 사운드도 안 나와요 이제 중간 모습입니다 미스터 데스 어 뭐야 얘는 료 아닌가요? 이게 최고네요 어? 이게 셉셉이가 되나요? 하하하하 저도 빠른 거 아닌가요? 이정도면 이정도도 빠른 거 같은데 이 캐릭터도 이제 최종 버스입니다 최종 버스는 사카토 이마에 뭐 방사능 표시가 있네요 같은 라운드에서 싸우네 또 잠깐만 얘 채본 게 아닌가요?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그 근데 이게 너무 맞으면 몇 땅 안 맞아도 데미지가 너무 사기적이니까 최종 버스가 뭐 다 그렇긴 하지만요 대공 기술 없어요 그쵸 저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조건 찾아가서 때립니다 어 이길 수 있겠어요 됐다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설마 이거 한 컷으로 하진 않겠죠 그냥 저 한 컷으로 우려먹는데요 하하하하 이거 콘솔로 이식이 됐어요 아 김유아님 감사합니다 아휴 급하게 오늘 영상 켰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엔딩 이게 이식이 됐어요 근데 풀스 원으로요 마스터즈 파이터로 이식이 됐거든요 일단 근데 구속 게임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게임은 맘에 0.226 버전 266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0.267 버전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상에서는 롬파일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게임이 다 파일이 이상한 게임들만 있으면 유니코에서 만든 거라고 광고는 하네요 마지막에 이게 다입니다 지금 게임오버 아 게임테크 게임테크도 광고를 같이 하네요 이렇게 음 이 게임 와 엔딩을 보긴 맞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 개발 인력들이야 뭐 거의 뭐 혼을 갈아 넣는 넣으면서 뭐 만들었겠죠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력도 없을텐데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게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구요 그러면은 다른 게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여기서 끌게요 한 번 몇 번 해봅 2 5 4 5 6